4시 아니 뭐하세요? 예? 뭐하냐 쟤? 저한테는 뭐해요? 네 들어와요? 뭐해? 뭐하니? 거기서 막 복잡거리고 있어 뭐해? 뭐해? 아니 그게 아니고 반갑다 오랜만이야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머리 아까왔나? 나 오늘 힘든 일 있었거든 예 여러분들 인사 자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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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하이 휴하이 아 근데 잘 지냈니? 그럼요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저 뭐야 어떻게 이번에 연락이 닿아갖고 네 음 이제 그럼 밥이나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불렀어요 맞아요 일마도 송도살고 맞지? 너 송도살잖아 송도에 가깝죠 송도는 아닌데 송도는 가까워요 저 오늘 운전면허 합격 운전면허 아 축하합니다 아 진짜 한번에 응 다 한번에 응 너무 좋아 근데 학원가서 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만한게 아니지 않나? 아뇨 학원등록비 요즘 얼마야? 70만원 미친거 아냐 진짜? 70-80 70-80만원에 운전면허를 딴다고? 응 그것도 이종 보통을? 아하 이거 안될 일인데 진짜 어려운데 비공식적인 어떤 연습기록이 있긴한데 나도 그래요 그건 그게 똑같은거에요 아니지 들어봐 어쨌건 너 자랑할건 아니야 여러분들 나도 이제 뭐 근데 그 유튜브영상을 보고 응 유튜브영상 보고하면은 금방 해 남자들 솔직히 다들 학원가셨습니까? 네 근데 저랑 같이 시험 본 애가 남자 저랑 나이 비슷해보이는 애견 떠올랐어요 진짜? 실격 도로주행에서? 응 도로주행이 좀 빡세긴 해 응 응 나도 운전면허 땄을 때 진짜 기분 좋았는데 난 따고 나서 느꼈던게 아 이 쉬운걸 왜 안 따고 그 지랄을 해갖고 내 인생 커리어를 개박살 내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 응 몇 살 따셨는데요? 나? 나 재작년이지 2년 됐지 2년 아 그래요? 응 좀 심각하긴 하네 뭐가 너무 그런데? 너무 늦겠다는데요? 나도 그때까지는 아 너 지금 몇 살인데? 28 내가 28이구나 나도 근데 사실 방송을 존나 오래 써갖고 방송을 오래 하다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 면허 딸 필요를 못 느꼈지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운전 경력이 2년 넘었는데 면허 딸지 2년밖에 안 된 거라고 한 거 개소리고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냥 아무튼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시고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지? 어 저 뭐야 파스타랑 저 뭐 저 스테이크 오 시켰어 스테이크? 나 먹고 양식 오랜만에 이제 또 얘기나 좀 하다가 네 그러고 가면 돼요 좀 너는 좀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잖아요 저요? 네 뭐요? 방송 오랫동안 뭐 셨었잖아 아 그쵸 그쵸 근데 뭐 그냥 제 개인적 사정이니까 뭐 그게 아마 좀 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는 거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 신병 같은 경우가? 신병?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음 근데 신병 아닌 거 같아 뭐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아이고 원래 300개만 저 원래 연주 막 하는 거 키우야 집에 갈 때 택시비 아니 사실 뜬금 없지만 키우가 갑자기 오늘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뭐 연락이 닿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키우도 좀 방송을 몇 달 동안 쉬는 그런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요 두 달 셨니? 세 달 셨니? 세 달 세 달 셨어요 세 달 쉬고 얘도 방송 잘 안 되고 또 몸도 아프지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 뭐 정신적인 문제는 이제 얘가 정신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동반한 어떤 이제 그런 거지 우리 뭐 사회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봉착해갖고 얘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같이 또 인천 살고 하다 보니까 뭐 안부도 묻고 그랬거든요 뭐 그래 희유야 방송 왜 쉬고 있니 뭐 잘하고 있니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안부를 좀 묻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언제 한번 보자 보자 얘기하다가 이제 방송 말고 그냥 뭐 사적으로 커피나 한잔하자 뭐 밥이나 먹자 근데 약속을 잡아도 항상 그게 이렇게 잘 안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달만에 보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때 우리 희유가 너 우리 차에다가 저 바이올린 놔두 같잖아 그거 가져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카톡으로만 안부 묻고 하다가 그렇게 저기 왔어요 우리 제가 근데 막 사람을 자주 만나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사람을 잘 안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더만 네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약간 집순이? 아니 뭐 내향적이 마마걸? 아니 내향적이 마마걸은 뭐야 아 죄송해요 내향적인 그런 적이더라고 내향적 맞아요 응 이제 좀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야 응 그래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니? 근황이요? 요즘에는 이제 다시 좀 다 회복이 돼가지고 방송을 이제 딱 정해놓고 월, 수, 금, 토, 일 딱 하고 막 이제 월, 수, 금, 토, 일? 월, 활, 요, 시고 수, 금, 토, 일 살짝 중간에 한번 쉬어주고 이렇게 하는거죠 약간 그거네 그 간헐적 느낌 나게 두더지 메타네 네 하루 봤으면 아우 질린다 그럼 다음날에 안 보여줘야지 약간 좀 질리는 스타일 이러다가 다음날 또 다음날에 나오고 약간 저 질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뭔가 작죽이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뭐랄까 너가 좀 나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확 친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뭐 어쨌건 잔잔하게 그냥 가끔씩 뭐 연락하고 안분 안붙고 그런 사이잖아 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몇 달간 너를 지켜봐온 결과 너는 인간이 약간 좀 그 뭐라야되지 너무 그 좀 뭐라야될까 곤약 인간이야 곤약이요? 맞다 가려 없다고요? 아니 뭐 맛이 아니라 아니 항상 근데 이런식으로 평가하시네요 아니 이게 아니라 맛없고 재미없고 아니 맛이 아니라 영양가가 크게 없더라 어? 뭐 어떻게 매력있게 뭐 어떤 여자를 만나셨길래 그렇게 뭔 여자를 그렇게 막 매력적이고 막 그래요? 아니야 나도 별로 매력적인 여자 만나지 않았어요 예 저 정도면은 성격 그래도 무난하고 괜찮죠 음 근데 확 너는 이제 그거야 확 들어오진 않는 뭔가 아 어 그냥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약간 가로수 같은 여자야 그런게 좋은거에요 결론은 그 어쨌든 너무 그냥 무난한 여자 무난한게 사람이 무난하고 매력이 확 있진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음 제가 근데 오빠한테 매력 어필을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혼자 발짝하세요? 흫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래그래 아무튼 뭐 복귀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뭐 좀 잘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똑같지 않니? 여전히 힘들지 않니? 여전히 힘들면 그냥 저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그러니 하죠 야 근데 나는 힘든거는 힘든거는 결론적으로 그 힘든거를 부딪쳐갖고 뚫고 나가야된다고 생각이 들더라 맞아 사실 너가 3개월 쉰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방송이 잘되고 있었으면 쉬었을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뒷전으로 놓고 일단은 방송을 계속 해나갔겠지 물들올 때 노 젓는 것처럼 어 사실 정말 솔직해진다면 내가 봤을 때는 희우는 3개월 동안 쉰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피성의 어떤 휴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약간의 없지않아 있죠 응 근데 그런 도피를 하면서 3개월을 어떻게 지낸거야? 나는 방송 안하면 존나 심심하던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그냥 빈둥빈둥하고 레슨하고 교회에서 이제 뭐 연주 알바나 한다라 제끼고 그런거죠 아니 그래도 뭐 휴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가 그래도 이제 좀 학벌이 좋아해요 연세대 나왔어요 연세대 나오고 또 저 뭐야 그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그런 연주 알바 요런걸 이제 하러 다니면서 어 부업이 사실 부업이 뭔지 모르겠다 방송이 부업이야? 그게 부업이야? 그냥 더 잘 되면 그게 주업이 되는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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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방송이 주업인 부분이야? 마음은 그렇죠 음 마음은 그렇다 근데 이제 레슨같은거는 이게 딱 고정적이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맞아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게 그게 엄청 중독이래 약간 그게 마약 같은거래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 맞아요 그런것처럼 안정적인 그런 수익은 사실 바이올린을 통해서 나온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레슨을 가서 너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거야? 오는 사람도 있고 집으로 그리고 제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아 상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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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윤상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속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거 같아 그래서 어 좀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응원해준다고 팬들이 어 나 만개 받기도 힘들다고 항상 너한테 찡찡거리지 않았었니? 맞아요 응 내가 어떻게 찡찡거렸어? 내가 너한테 카톡 보냈어 어떤 식이야? 족같다 지금 못해먹겠다 버텨야된다 족같다 방송을 끝나고 나면 족같은데 이 족같음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가 여러분들 뒤에 있는 랄프는 앉아가지고 풀영상 올리고 방송 종료할 때쯤 되면은 사실 랄프도 좀 썩은 동태눈거리 돼가지고 있어 근데 풍선도 안 터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랄프한테 하잖아 네! 이런 얘기야 나 내일 더 잘하면 되죠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지 방으로 랄프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마음이 진짜 속시끄러워 근데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니 내가 맞아요 그래서 희화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오늘 4,000개 받았다 족나게 힘들다 어떻게 7시간 방송했는데 이렇게 안되냐 하면서 막 근데 있잖아 버티는게 답인거 같아 이러면서 결론은 똑같죠 뭐 항상 결론은 똑같은 거야 어 그래서 뭐 너가 이렇게 그 일하는 거 제외하고는 뭘 했는데 운전면허 딴 거 3개월 동안 운전면허 딴 거 끝? 그거 말고 뭐 그리고 뭐 뭐 어떻게 지냈어? 근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저는 진짜 빈둥빈둥이었어요 집안에서? 네 빈둥빈둥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답무도도 가고 아 다녀 아직도? 답무도 그냥 야무지게 답무도 주위에 아까 있던데 답무도도 하고 그래 너랑 한번 합방하고 나서 얘가 여러분 답무도 말이 답무도 처음 드시는 분 계시는데 뭐 답무도라고 약간 좀 뭐 그 단련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체조 기체조 같은 게 있는데 얘가 거기다 400만원인가 돈 주고 나서 그거 이제 평생 이용권을 받아갖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줄 때까지 새천년체조처럼 이렇게 뭐 하나보지 네 맞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얼퉁이 없어갖고 돈을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좀 특이하더라고 캐릭터가 그때 방송하고 나서 닉네임이 단무도 주위유라고 한 명이 닉네임을 바꿔 놨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대해서 야 희유야 내 방송에 단무도 주위유라는 애가 자주 들어와 얘기했더니 그분 저한테 팬 가입 안 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 방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 팬들이 원래 좀 쉽새끼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다음에 저기 단무도 주위한테 100개로 팬 가입하라고 얘기할게 얘기했더니 그러고 나서 내 고마워 했는데 뭐 했니?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들어가지? 닉네임만 그냥 너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다가 쪽지로 감사하다고까지 했는데 저는 저런 게 없잖아요 오빠는 뭐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저런 닉네임을 보면은 진짜 뭔가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그것도 씹더라고요 음 그래 아무튼 이제 뭐 복귀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이제 진짜 이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요 원래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응 이제는 좀 하려고 해요 너도 아프니? 왜요? 존나 아프고 있는데 뭔가 저 아파 보여요 응 조금 살이 빠져서 표정이 좀 표정? 너 얼굴이 좀 약간 좀 그 좀 그늘이 좀 드리웠다 응? 갑자기? 어 오랜만에 봤는데 좀 뭔가 그늘이 드리웠네 왜 그래? 왜요? 뭐 근심 걱정 있니? 아니요 아니야? 응 괜찮니? 왜왜요? 랄프야 예? 히우도 커피 한잔 줘 예 제 얼굴이 그래요? 응 뭔가 좀 약간 약간 그 좀 낯빛이 약간 어두워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어 괜찮아? 네 아주 그때보다 더 좋아요 사실 그럼 됐지 뭐 안에 피부가 좀 뒤집어져서 그렇게 좀 피부가 어디 뒤집어졌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서 한번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 음 피부가 갈 도능이 있니? 그럼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럼 그동안 3개월 동안 그 바이올린 뭐 이렇게 레슨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그래도 좀 차곡차곡 모은 편이구나 그렇죠 뭐 제가 뭐 왜냐면 제가 뭐 명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뭐 넷플릭스나 보고 뭐 했겠지 뭐 근데 많진 않지만 재밌는 거 좀 봤어? 재밌는 거요? 최근에 재밌었던 거 없었어? 영화 있는데 제목을 까놓았어요 무슨 영화였는데 그 막 어떤 영화였냐면요 응 맞춰보자 여러분들 그 식탁에 있는데 거기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그거 저기다 내려가는 지하로 쫙 내려가는 그 그 더플로어인가? 더플로어 맞아 더플로어 계속 내려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나 영화 광이야 나 바로 맞혔다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맞지 여러분들? 더플로어 아니 어 한칸 한칸씩 내려가면서 그게 이제 그 교도소 같은 거야 음 죄의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원통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좋아 엘리베이터 같이 돼 있는 그 식탁이 있는데 맨 위에서 아주 음식을 막 그냥 꽉 채워 갖고 막 이렇게 어 해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위에서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사람이 먹고 밑으로 좀 남기면은 그게 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먹고 남기고 또 이렇게 밑으로 가고 그럼 이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지 응 결국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약간 좀 어 컨셉물 같은 거야 어 재밌어 볼만해 더플랫폼 맞아 더플랫폼이야 더플로어가 아니라 어 더플랫폼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느낀 게 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그런 거 좋아해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뭐라하지 심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올 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인간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네 맞아요 저는 느와르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더콜인가 음 더콜도 재밌지 어 더콜도 재밌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음 나름대로 뭐 이거저거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이거저거 많이 봤네 음 드라마는 하나도 안 봤구나 드라마요? 어 요즘 그 마스크걸도 재밌고 아 보고있니? 몇화까지 봤니? 그 1화 지금 보고있어요 야 보다가 끄는 거는 진짜 그거 OTT에 대한 그 저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근데 그걸 한 가지 볼 때 응 집중해서 막 못봐요 너 ADHD일 수도 있겠다 성인 ADHD 그거 검사 해봤니? 아니요 해보진 않았는데 너 검사 한번 해봐라 너 집중력 많이 떨어지 너 집중력 별로 없지 저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어 뭐 그 영화 같은 거는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ADHD일 수도 있지 뭔가 하나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어 면허에는 엄청 집중했는데 진짜 아 면허? 아 진짜 완전 전력 투구를 해버렸죠 그냥 전력 투구였어 진짜로 음 아무튼 뭐 면허 따고 하니까 이제 좋겠네 네 차 사야되지? 네? 차 사야되는 거 아니니? 오늘 운전하고 왔어 그러면? 제가 오늘 땄는데 오늘 해요? 아니 오늘 땄어 아 그 저기 뭐야 거기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집에다가 이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날 가가지고 아 그거는 다음주 화요일날 받아요 야 난 학원에서 운전면 왔다는 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랄프야 예? 나는 한 이틈 만에 땄잖니 음 예 이틈 만에 땄어요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사이비 느낌으로 제대로 된 거 맞아요? 공터 공터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연습을 좀 했어 그리고 또 그 쇼리쌤의 운전학원이라고 유튜브 내가 너한테 보내줬잖아 전 많이 봤어요 운전면허 딴다고 그래가지고 난 얘가 그냥 저 헤딩하는 줄 알았네 왼땅에다 헤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나이다 음 근데 주변에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아예 처음 아는 거면 학원이 맞아요 맞아요 네 오빠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네 제가 정상이에요 왜 갑자기 사람 비정상 만드니? 어쨌건 결론이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쵸 그쵸 그래그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네 3개월을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뭐 아까부터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 같아요 저한테는 빈둥빈둥하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빈둥빈둥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너무 개꼰대처럼 볼 수 있겠지만 너가 스물여덟이잖아 네 언제까지 놀래? 지금 안 놀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아니 3개월간 논다는 게 근데 나는 좀 상상이 안 가네 보통 이제 나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쉰다? 방송을 그럼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거나 크나큰 어떤 그런 그 뭐 그런 게 있어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어 그렇지 악재가 따르면 난 3개월을 쉬겠어 근데 과감하네 3개월 쉰다는 게 아니 근데 악 저한테는 악재였어요 음 네 아니 누가 뭐 너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뭐가 없었잖아 크게 그럴 수도 있죠 아 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복에 겨운 연이에요 아시겠어요? 쉬어도 돼요 저는 아 그래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라. 뭐 좀 해라. 아우 나도 힘들어. 아우 나 어제 죽겠어. 이러면서 이런 넋두리 하는거지. 맞아요. 그래. 아니 근데 쉬면서 한 명은 못 만났네 사람을. 저요? 너 친구 없어? 있는데 이제 이제 만나려구요. 저는 뭔가 그 딱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를 만나고 그러진 않아요. 힘듦을 고독을 약간 느끼는 스타일. 고독을 느끼는 스타일? 사람 귀찮게 안합니다. 왜냐면 저도 멘탈이 안좋은데 괜히 안좋은 기운 주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좋은 기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맞아. 우울하거나 그런 감정을 주변에 전염된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너가 그런 아우라가 풍기고 있으면 이제 그런 아우라가 조금 독소가 빠질 때까지 그냥 혼자 있으면서 풀어내는 편이구나. 맞아요. 남한테 참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타입이네. 네 맞아요. 그러기 싫어요. 멋있다 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 부모님한테 왜 미안해. 아니 왜냐면 가까이서 같이 서니까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아빠한테 엄청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음..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좀 혼자 살고 인생에 플랜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니? 혼자? 어. 이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어. 이제 뭔가 이제 혼자 사는 플랜을 이제 좀 짜볼 거야. 근데 솔직히 나가면 이제 개고생 아니에요? 나가면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아요? 야 그 이번에 그 악동 뮤지션의 그 김수연 양도. 이수연 양도. 집에서 엄마랑 맨날 같이 있다가 자취하니까 완전 고삐 풀려가지고 막 배달 음식 겁나 먹고 그러면서 막 살판 났던데.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 밑에만 있으면 좀 그런 건 좀 있지. 자유가 없잖아. 그렇긴 해요. 어. 그래. 근데 저 밥은 제가 해먹어요. 아 집에서? 제가 아빠도 버튼. 근데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희유야. 아 그렇게 하면. 야 그렇다면. 어. 내가 좀 너무 퉁명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쌀 좀 씻혀가지고 쿠크 압력밥스에 맞춰가지고 백미로 해가지고 취사 한번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드니?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 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좀 한.. 계란말이를 좀 한다? 어 계란말이 하고. 어 계란말이 이제 네가 직접 이제 반찬 갖다가 해먹는다? 응. 어 계란말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쪽파 좀 쓸어놓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기가 막히네.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응. 계란말이. 계란말이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 저 은근 연습했어요. 야. 야. 아이고 저 스물여덟 정도 된 여자면은 그래도 좀 계란말이 보다는. 어? 좀 뭐 저 된장찌개. 된장찌개 가능. 음. 계란말이. 아이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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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육볶음 할 줄 압니다. 음. 그런 좀 뭔가 한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좀 그래도 쌓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 응. 그렇지 않니? 뭐 뭐 할 줄 아니 그래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뭐 감자볶음. 응. 그리고 뭐. 볶음. 불고기. 응. 어 그 정도? 응. 어 이 정도면 뭐 다 하는거네. 어 괜찮네. 음. 응. 집에서 그럼 방송하면서 쿡방 같은 것도 해보지 그랬네. 쿡방 그런건 아니. 여자들이. 아니 여자들이 뭔가 좀 가정적인 여자들이 요즘 가치가. 응. 가정적인 여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좀 희소성이 있어. 응. 어. 그래서 그런 여자로서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가요? 집에서 요리도 좀 하고. 어 좋았어. 어. 요리하는 거를 좀 방송으로 좀 보여주고. 어. 앞치마 같은 거 하고. 응. 다소고닥에. 응. 앉아가지고 다 죽어간 텐션으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오늘 이랬거야. 오늘 운전명했다. 했어요. 300개 수준 바이올링 킬게요. 이거 그만하고. 응? 아 그리고 저 오빠는 줄 거 있어요. 어 그래 뭘 줄래? 어 공주랑 줄 거 있을 때. 응. 내가. 그때. 음. 로션하고 될인가 했었잖아요. 응. 이 Polsce 옆에 있어서 얼굴 Chun Air에 STRONG는 될 수 있는 거다여? 응 응. 이거 피부 진짜 많이 좋아서. 아 물방크림 그리고 이건 선크림이구요 선크림 어이구 이야 휴가 이거 제가 편지도 샀어요 어 진짜? 근데 짧아요 이야 나 진짜 감동인데? 짬철이 아니에요 제가 산거에요 제가 사는거 짬철이에요 저 그렇게 개쓰릭이 아니에요 짬철이요 짬철이라니요 완전 저거 완전 아 맞아 집에 굴러다니는 크림들 존나 많긴 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진짜로? 진짜 아니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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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확인해봐 아 진짜 이번에 선걸네 혹시 밤무도에서 나눠주는건가요? 아니에요 이야 정말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내가 밥을 한번 살게요 이거에 대한 저기 그 저 보답으로는 야방이나 한번 인천에 저 송도 뭐 좋은 카페 같은데 있으니까 가서 한번 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아빠 꼭 발라보시고 꼭 후기 알려주셔야 돼요 어어 그래 나 진짜 발라볼게 꼭 식사 어딨습니다 응 오 그거를 희우가 앉은 키도 작고 하니까 랄프야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처럼 딱 그 각도로 가자 그 뒤로 좀 해야겠네요 그거 저 책상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혀 신발장 앞쪽에서 전혀 안 나요 아 진짜 아 드디어 이제 좀 저 근데 전에는 왔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 그때 그 냄새를 내가 얼마 전에 느꼈거든 아니 집에 여캠들이 오면은 여기 여긴 안 그런데 방송하는 데는 근데 여기 이제 에어컨 바람 나가지 말라고 저거 이렇게 가림맛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네 저거를 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데 저기 뒤로는 막 호래비 냄새 같은 게 녹아다 숙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했었는데 진짜 나더라고 네 뭐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진짜 좀 집에서 그 환기를 좀 많이 시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니까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니 내 냄새 아님 아 그래요? 내 활동반경은 저 안방이지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요 지금은 안 날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계속 환기시키고 하니까 환기 안 시켜서 그랬나봐 맛있게 드tech 알리오올리오 좋아하네 예 나는 파스타 알리오일리오 말고는 안 먹어 알리오올리는 맛있죠 여게 좋더라고 기름파스타가 참 좋아 몸에 더 좋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은근히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 음 음 해시물 한번 드릴까요? 이중참여로 온 건데? 아니 됐어 피클 새하 밥으로 줘야겠어 아 근데 이게 고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제 감자 으깨놓은 거 부채살인데 부드럽지 않니?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응 먹어봐 맛있지? 먹으면 하지 이런 걸 오랜만에 먹어 집에서 보통 이제 해먹으니까 야 근데 그러면 보통 먹는 거로 이제 뭐 보통 BJ들 하면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걸로 한 달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뭐 2, 3백씩 쓴단 말이야 아 300은 좀 에바고 막 100 얼마씩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파스타 면을 잡수시는데? 오케이 넌 거의 그냥 그 돈 나가는 게 없네 알토란처럼 돈을 모았겠네 아니요 근데 응 제가 또 쇼핑 옷 사고 이런 건 또 좋아해요 그런 막 짜잘하게 보새보새? 네 그래서 또 막상 그게 또 쌓이면은 그리고 요즘에 약간 당근마켓에 빠져가지고 음 풀거래 완전 개꿀 그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가질 때 진짜 그 성취감이 뭔가 반값에 가져갔다는 근데 남이 입었던 옷을 입긴 좀 그렇지 않니? 아 옷 말고 그럼 뭐 열 번에 음료수 하나 봐 이런 뭐 스피커라던지 음 제가 폴라로이드를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폴라로이드 사진기 어 그런 거 폴라로이드 사진기 당근 거래가 좀 재밌나봐 현실 거상하는 느낌일 듯 약간 음 아니 나도 어제 나는 이제 저 안방에다가 바이크 안 탈 때는 안방에다가 저 비디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레이싱 휠을 사려고 응 운전하는 거 있잖아 응 그걸 이제 사려고 85만원 왜 뭐 휴지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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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85만원에 올라왔어 끝에 너가 뭐 살 게 있어 네 93만원에 올라와 그럼 그 끝에 있는 3만원은 뭘 거 같아? 93만원? 네고 아니야 네고 맞아요 그치? 끝은 머리 딱 떼고 싶잖아 떼고 싶잖아 난 그래서 95만원에 올려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 85만원에 올려놨다는 거는 이 사람이 5만원 깎을 거를 생각하고 75에 파느니 85에 올려서 80에 사가게끔 하려고 하는 속셈이겠구나 응 그래갖고 어제 연락을 했어 방송하기 전에 급하게 주고도 안 판되는 거야 82만원 까지는 해주는데 음 그래갖고 2만원 때문에 거래 안 했어 근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저도 3만 1,000원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00원 깎아달라고 말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요 3만 1,000원? 응 아 이건 1,000원 깎아야지 근데 저도 누가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기분이 별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기분을 아니까 음 그냥 얘기 안 하고 3만 1,000원 그냥 줬어요 풀거래? 응 진짜 풀거래 그냥 1,000원 먹고 떨어져라 음 마인드 나는 이제 내가 깎진 않으니까 음 라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아하 라이프가 중매인이야 음 전화를 받으면서 형님 83까지는 해준다는데요 안 돼 80까지 해야돼 82까지 해준다는데 아이 그거 정말 안 한다 그래 아 저도 안 할게요 그거야 음 근데 이게 또 당근거래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응 이게 또 그런 물건을 또 좀 안 좋은 물건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걸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좀 장단점이 많아요 당근이 스피커랑 뭐 이거저거 샀구나 응 아주 소소한 일상을 보냈네 맞아요 히우야 네? 뭔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니? 저요?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감사해요 지금 사람이 이런 걸 모르니 아니 뭔가 너무 좀 뭔가 아 희미하네 좀 아니 나 여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러는데 어쨌건 얘도 BJ니까 어휴 너무 노잼 일상을 보내는 거 같아 그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야 노잼 일상을 보내는 게 그럼 어떻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보내야지 사람이 항상 즐거우면은 그 정신병자예요 사람이 즐거운 게 정신병자야 맨날 맨날 즐겁고 진짜 맨날 행복하고 이거는 정신병자죠 아니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지 내 전두엽이 망가질 정도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강요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얘가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자꾸 손이 노랗다고 그러는데 이 손이 노랗다는 게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손이 노랗다는 게 뭔 말이야? 손바닥이 노랗다는 거야 음 귤 까먹은 것 같네 근데 이게 황달 먹은 말 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장의 약함이 이렇게 된대요 제가 근데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너가 진짜 몸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안 그랬는데 바뀌었어 위장의 약함이 안 좋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근데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냥 타고나기가 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오빠는 채우고 그런 거 모르죠 많이 먹어도 아니야 희유야 지금 뭐가 문제냐면 봐봐 너가 병원을 갔어 의사 선생님 만났어 제 병명이 뭔가요 제가 이래 이래서 왔어요 그러면은 아 뭐 CT를 찍으시죠 엑스레이를 찍으시죠 뭘 하시죠 피검사를 하시죠 하잖아 응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딱 하면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아 지금 주유씨는 지금 뭐 간암입니다 라든지 아니 간암인가 하여튼 뭐 뭐 염증이 좀 수치가 높고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위염 막 이런 거 있죠 응 위염 있고 응 위염 응 위계양 됐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 좀 있었죠 그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야? 네 소화가 좀 약해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오빠는 그런 거 모르죠 나는 소화가 항상 잘 되지 항상 잘 되고 막 그냥 똥도 엄청 싸대고 막 응 그죠? 응 오빠는 그런 거 모를 거 같아요 응 근데 뭐 내가 잘 먹는 걸 약간 우어로식 느끼네 아냐 아냐 응 멋있어서 아냐 멋있어 이게? 응 그래 근데 진짜 배 안 아프고 이런 게 진짜 복이긴 해 응 왜냐면 뭐 많이 먹고 싶은데 먹으면 막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응 그렇구나 응 근데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리겠다 이유가 네 맞아요 응 뭐 먹고 싶어서 애들 먹지도 못하고 응 아 명확한 표현을 못 했는데 넌 좀 건조한 이미지야 응 응 맞아요 응 그치 저도 알아요 사실 응 제가 건조하다는 걸 응 근데 저 그 스무 살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응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응 말도 없고 응 그냥 뭐 약간 좀 목각사 그냥 나무 같은 사람? 응 진짜 전봇대 그야말로 말도 안 하고 많이 좋아진 거구나 후천적으로 좀 좋아졌네 저 진짜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은 막 말 시키면은 그냥 눈을 안 봤어요 사람 눈을 이러고 있었어 계속 응 응 인사하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 그건 병신 아니야? 어 진짜 병신이었어요 병신이었어 네 진짜 병신이었어 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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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만 그랬어요 남자한테만 남자를 어려워했어 제가 남자가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스무 살 때 아카라카 축제라고 있거든요 제 앞에 제가 음대 구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체대 구역으로 간 거예요 잘못 가서 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반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새끼를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었어? 만들진 못했지만 만나긴 했죠 아 만났어? 네 만나서 뭐 어떻게 돼? 왜 만나서 네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어? 아카라카 축제에서 봤는데 저 친구가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도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저와 사귀어 주시지 않을래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그 친구는 말상을 좋아해요 항상 말상을 만나더라고요 말상? 그럼 너가 좀 이렇게 저는 말상과 뭐 거래가 멀잖아요 아 그래? 너는 무슨 상이지? 전 약간 좀 동그랗잖아요 아 그래? 네 근데 그 약간 좀 길다란 너 할머니상이야 네? 할머니상 할머니상이요? 응 왜요? 그냥 할머니 같아 지금 뭐 할머니 같아 왜? 왜 할머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아니 할머니 같아 뭔가 지금 느낌이 응 맞지 여러분들? 할머니는 너무했다 이렇게 젊은 할머니가 어디있어요? 일본 할머니 같아요 응 맞아 맞아 라이프야 예? 음료수 좀 갖다 줄래? 예 콜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 저기 먹을래 아 그거요? 콤부차 콤부차? 응 콤부차 좋다 저 박근혜님 닮았다는 말이 맞네 단아한 그런 할머니 같아 아니 무슨 할머니야 유튜버 민지님 닮았어요 이거 많이 쉬어 응 나 신 거 좋아해 아 근데 이거 위에 좀 좋아 위장 같은데 좋아 자 자 자 아 됐어요 자 됐어? 어 아 이거 폭발할 것 같아 응 엄청 쉬지 아니요? 하나도 안 쉬는데 뭐 계셔 이거 이거 콤부차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발효시켜서 나오는 음료수야 좋네 이거 건강에 좋아 게다가 제로슈거 오빠도 제로슈거 드시네요 아 그럼 너무 좋아 제로슈거가 뚜껑을 따주네 키키키 슬똥랑 아 여기가 안 써야죠 아 진짜 맛있어 에잇? 아니 여기가 살짝 이게 근데 이 각도가 정신 못 차리고 저기 아니 이게 살짝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거 정말 아 이렇게 아니 왜 이산니? 응 원래 그런 아이씨 이발 그게 그게 좀 약한 그게 여자들이 좀 약하다고 그러잖아 그 뭐라고 했지? 동체실형? 아니 맞나? 뭐 뭐라고 했지? 응 응 그거 해야죠 이거 드시면서 그거 하는 거 웃긴데 어 공간인지능력 응 블루투스 연치기 왜요? 그만해라 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오빠는 먹방 할 때가 제일 진짜 매력적 그 자체 완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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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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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찡찡림 저 질착도 해주세요 성격 좋으니까 해피해피 이거 인스타에서 릴수로 본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어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오 오 멈춰야 되는데 멈추잖아요 에휴 얼마 안 넘쳤잖아요 아유 좋다 잘 먹네 잘 먹네 음 잘 먹더라 이 시간은 근데 잘 시간 아니야? 응 맞지? 오늘 휴방인 거고 응 음 근데 뭐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야 여러분 2인 1 파스타가 아니라 파스타가 진짜 겁나 커 응 맞아요 스티클 맞아요 음 음 음 음 음 영양분이 뿌리 있으면 말해봐도 코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맞아 음 바로 먹어줄게 네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 그 한번 레슨 해갖고 네 1회 레슨에 얼마야? 몇 시간 배워? 6만원 1시간에? 네 와 존나노 고급 인력이다 응 그래도 연세대 초심이라고 이제 고인공고 뭐 이런 데다 하면은 사람들이 좀 연락이 많이 오나봐 그쵸 근데 이제 프로필이 막 상 입상한 거 아 그런 거 있어야 되고 너는 어디 입상했어? 저요? 저 이거 적은 거 보여드릴까요? 그니까 어디 입상했어? 그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래 그래 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음 프로필 연세대학교 졸업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수석 졸업 선화예술 고등학교 실내학 은상 선화예술 중고 실기 우주 우수자 연주 연세대학교 수시 입학 한세대 수원대 한음음악교사 교육사 콩쿠르 1등 면세 심포니에타 협연 성전 콩쿠르 1등 코리아 헤럴드 1등 미국 뉴욕 아론로잔 마스터 클래스 1시간 페이 6만원입니다 이거 왜 입어요? 이런 거 그래 아 참 이런 거들이랑 내가 좀 달라 보인다 응 원래 다 6만원 받아요 5만원 6만원 응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바이올린 바이올린 바이오니스트 하면은 잘 몰라 사람들이 응 맞아요 보통 이제 소프라노 조수미 이렇게 아는 것처럼 지겹겠지만 바이올린 하면 다 유진박 얘기하지 않아? 유진박은 솔직히 유진박 아저씨 잘하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약간 좀 서번트 증거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재성을 드러낸다 뭐 이런 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음악도 재능은 있는 사람인데 다르게 클래식 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적이 아니다 아니 클래식이 아니고 재즈 쪽이라 그쪽으로는 탁월할걸요 그것도 엄청 능력이라서 릴러 말즈도 바이올린 전공이었어요 아 릴러 말즈 네 아 릴러 말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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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힙합을 하더라 그냥 걔는 똑똑한 거 같아요 뭔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 그래 릴러 말즈 배낭 메고 여행을 갈까 아이씨 이걸 한 번 불러보시면 안 돼요? 왜 아무 소리나 하세요 그렇게 아니 오빠 한 번 해보세요 오빠 노래 이따 한 번 불러주세요 아니 안 해 아니 뭐 노래야 돼 이따 한 번 불러주세요 아니 잠깐만 희유야 너 노래 듣는 거 너 전공도 바이올린에다가 내가 알기론 너 별로 노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노래방도 안 간다니 노래.. 근데 노래 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듣는 건 진짜 좋아요 음.. 글쎄 이번에 희유랑 뭐 오빠 언제 방송이나 한 번 해요 이런 얘기가 와가지고 사실 이제 뭐 그래 뭐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실내에서 그냥 우리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거창하진 않더라도 네 뭔가 좀 그런 걸 한 번 해보고 싶긴 해 왔던 거예요? 난 캠핑 방송 한 번 해보고 싶어 오 나 캠핑 진짜 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로? 응 그래서 아빠한테 캠핑 가자고 맨날 글램핑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응 약간 좀 고생도 좀 하는 게 재밌더라 방송이 응 나 이번에 국토는 아니지만 약간 이틀 동안 50km 걷기 그거 했었단 말이야 50km요? 응 그게 뭐였지? 행군 어 응 권한 행군 응 그렇죠 아 근데 날씨가 만약에 이 정도면은 저도 그런 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걷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응응응 제 하루에 막 만보 걷고 이래가지고 아이 만보는 너무 쉽지 만보는 너무 쉽지 그래요? 우리가 만보 완전 그냥 싹 가능? 야 너 만보가 몇 킬로인 줄 알아? 몇 킬로인데요? 라이프야 몇 킬로야? 예? 만보가 몇 킬로야? 만보 몇 킬로? 검색 좀 검색 좀 응 만보는 8킬로 정도 얼마 안 되지 8킬로는 7킬로 8킬로 너무 쉽지 만보는 쉽다고? 쉽지? 어 쉽지 우리 그날 첫날 했을 때 28,000번가 그래 걸었잖아 랄프야 아 그러잖아요 그때는 몇 킬로였어? 삼성엘서 들어가서 봐봐 폰 바꿔 가지고 폰 바꿔 가지고 만보 한 2시간 걸으면 만보 되는 거 같아 아 2시간? 어 2시간 맞아 빠르게 걸으면 근데 이게 날씨가 더우면은 만보가 진짜 벅차요 내가 그때 그랬었어 약간 응 아 그때 더울 때 가신 거예요? 어 맞아 엄청 더웠었어 그때가 이제 그래 아 그래 거기 응 7월달이면 아 그때 그 비오는 날 우셨었을 때? 어 그럼 그럼 응 너무 힘들었었어 그때 아 그때 울었던 때? 응 뭔 소리예요? 그때 오빠 울던데 아닌가 그건 강화도에서 울었던 건데 5만보 걸었네요 5만보 그래 5만보 걸었어요 아 5만보요? 야 그게 다섯 배를 걸었다니까 7월 5일 29,500번 음 7월 6일 21,500번 그럼 와 5만보 미쳤다 5만보이면은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겠다 5만보는 너무 쉬워 응 5만보 개쉬워 아 나 이제 여기 안 시켜먹어야겠다 오늘 알리오올리오가 진짜 별로네 근데 약간 간이 좀 약간 간이 약해 약하고 싱겁고 좀 묽어 이렇게 할 거면은 알리오올리오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알리오올리오를 내가 참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시켜가지고 저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다 시켜먹으면 안되겠네 이 집 로제가 맛있어요? 아니야 이 집 알리오올리오 맛집이야 진짜 다신 안 시켜먹어야겠다 나가사키 근데 이렇게 뭔가 음식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그래 다 처먹고 자 지랄한다고 맞아 근데 다 처먹어야지 그럼 안 처먹고 이 지랄하면 다 처먹고 지랄해야지 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맛이 어떤지 맛이 별로인데 계속 먹은 거야 어 근데 맛이 별로면 안 먹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응 아니지 맛이 별로여도 대충 이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수준이 있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싱겁긴 했어 응 나도 먹으면서 아 이 집 이랬었나? 싶더라고 지옥이에요 응 아니면 랄프가 여기다 물 탔나? 예 쟤가 물을 왜 타요 거기다가 아니야? 예 아님 말아라 응 자 이거 좀 드러내고 옆으로 좀 가고 음 획 호흡 어 이우 hold 아 배부르다 굳이 좀 배부르게 먹긴 했는데 와 hvis었던 게 아니어서 좀 아쉽다 근데 약간 실패 없는 거는 wie 좋발보쌈 이런거지 vectors 일정 안나요? 은 나는 보쌈은 괜찮은데 족발은 요즘 진짜 별로 같아 족발은 진짜 어떻게 보면 창렬 음식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 양이 적어서? 아니 글쎄 그게 과연 3만 7천원 정도 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 시켜놓고 거의 4만원대야 근데 나는 좀 양이 많으니까 이거 대부분 다 먹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살 있잖아 족발도 시키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얘는 요거 좋아해 나는 아 이걸 좋아해요? 난 이걸 좋아해 여기 있는 그거 딱 뜯어먹을 때가 좋더라고 약간 콜라겐 많은 그런 부위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 욕발 요즘 족발 뭐 다 맛있지 맛있긴 한데 약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비싸 그럴 때는 순대 아 뭘 순대를 시켰는데 아 이거 오빠가 알려주신 데 있잖아요 그 단양에 어 충청도 순대 진짜 너무 맛있어 거기는 진짜 미쳤지 어 진짜 맛있다 너 거기 가서 수육 먹었지? 내가 그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켰지? 네 그대로 그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 물텅거리는 그거 너무 맛있어 그게 그리고 보통 이제 돼지 부속 같은 경우는 나오면 살짝 군내 같은 게 나고 살짝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누릿한 냄새 비린 냄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쿰쿰한 냄새가 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너무 식재료가 좋다 보니까 뭐 먹으면 뭔가 오히려 막 향긋하고 입맛이 막 살아나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 꿀꿀에다 그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지 저 그 막 저는 약간 고기를 좀 삶은 고기 물텅거리는 고기 막 약간 음 그러니까 수분기를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고 그런 거 좋아요 좀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는 약간 어 그게 딱 그런 고기잖아 네 저 그런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어보면 그런 거 싫어하던데 아니야 다 좋아해 어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맛있지 그 거기가 난 사실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난 단양 가면 꼭 먹거든 거기를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순댓국집 중에서 난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난 거기가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너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 저도 그치 거기만 해도 그게 있어가지고 백종원 그 4대 천왕인가 거기 나왔던 집인데 단양 국영시장에 충청도 순대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뭐 방송도 했었고 거기는 뭐 1년에 뭐 두어 번씩 가는 집이라서 충청도 순대 응 충청도 순대 진짜 맛있음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뭐 단양 간다고 하길래 어 야 너 단양을 왜 가니? 난 바이크 타고 자주 가니까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대로 먹었나봐 만족도가 괜찮았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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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잘했어 요즘 그리고 뭐 여기저기 그 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방송 요즘 사실 너 아프리카를 보면 그런 메타들 있잖아 엑셀? 어 엑셀도 있고 뭐 무슨 상사 크고 뭐 되게 BJ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좀 나가볼 생각은 없니? 저는 춤을 못 추니까 그래서 제가 댄스 학원을 한번 끊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진짜 멈추거든요 음 댄스 학원? 음... 너무 이게 뭔가 귀... 그게 좀 매력이 어필하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BJ가 매력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저는 안 하겠네 몸이 너무 뻣뻣한구나 너 거기다가 다리도 못 찢지? 응? 찢어요? 다리 찢어져? 다리 어떻게 찢어? 한번 찢어봐 치마 입는데... 아니 뭐 치마 입고 이렇게 찢으면 되지 치마 이렇게 개는데... 이거요? 해봐? 응 한번 해봐 이렇게요? 응 응 뭐 인디언 추장 치마 입고 와가지고 우와 다리 잘 찢어지네 돼요? 응 그런데 등이 많이 굽었다 아니 보통 그 자세로 있으면 허리 쫙 펴고 이렇게 있잖아 그거는 제가 무용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무용수가 아니래? 제가 무용수가 아닌데... 이렇게 굽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리를 잘 찢네 네 저... 나름대로 유연한 편이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 좀 춤 연습... 댄스 학원 다녀가지고 좀 다니라구요 그래 더 늦게 전에 그런 것도 해보고 조금 이제 노출 있는 옷도 좀 입어보고 해야지... 않겠어? 노출이요? 응 아무튼 그런 데서 하려면은 지금 이런 옷 입고 가면은 큰일나지 근데... 뭐... 노출? 응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 사실 너도 뭐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너의 그... 가치를 입증을 시키려면은 너도 뭔가 그런 승부를 볼 수 있는 저기야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봤을 때는 너 얼굴은 뭐 그 정도면은 뭐 괜찮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매력이 필요하면 지금 너무 할머니 같잖아 할머니 같다고요? 응 제 문제가 그거였네요 아니야 근데 저번에 우리가 술 먹방 했을 때 보다도 좀 싱그러워 보이는 느낌은 없어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뭐 때문이지? 그게 너가 좀 이제 건강에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응 뭐... 여러분 진짜 저 그래요? 흠 응 흠흠 아니라잖아 그러니? 근데 그때부터 살이 좀 빠졌어요 아... 살이 좀 빠졌어? 얼굴 살이 좀 빠졌어요 어... 나는 요즘 춤추는 분 중에서 이 분이 진짜 좋더라 아... 어... 어... 흠... 흠... 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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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로 봤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인기 많더라구요 밸수장님 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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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을때니까 없을때는 없는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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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는 약간 되게 마른 체형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되게 되게 뭐라야되지 딱 뭔가 건강해보인다 남자들이 너무 좋아할 딱 그런 느낌 이분 어디서 본 사람인데 백예린 닮았어 약간 그 어떤 연애프로그램에 나왔던거 같은데 그래서 유명해졌던 너먹고에 나왔어 너먹고 저도 원래 너먹고 나갈뻔했는데 뭘로 음치로 근데 BJ로서 잘렸어요 그 전날에 BJ를 막 안하고 했거든요 왜 BJ라고 얘기하면 뭐가 더 홍보될까봐 그때 왜냐면 저를 치면 지코토닉이 나와가지고 아하 그거 지코토닉 때문이 아니었을거 같은데 근데 BJ라는 극에 인식이 좀 있는거 같아 음 좀 그런 인식이 있다 약간 요런 것도 좀 좋지 않아? 응 어 요런거 뭐 따라하기 괜찮잖아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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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이런거 추세요? 리액션을? 나 안추지 요즘에 춤 리액션 안하세요? 안해 안해요? 그게 잠깐 되다가 잘 안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예 안해 어 안하게 되더라고 시켜줘야지 슈퍼샤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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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형한테 굳이 춤 하니 하니